어이, 소리 이만해? 엄청 큰지. 나 진짜 원래 눈치 안 껴어. 눈치 앞머리인 줄 알고. 왜 또 눈치 앞머리 욕가게래. 어? 됐어. 하하하하하. 안겼다. 아, 진짜. 봐봐. 진짜? 나를 지켜줘. 아, 어떡해. 진짜 어렸어. 진짜. 마음 편히 자면 잘 할 수가 있나. 알았어, 알았어. 진짜. 핸드폰 너가 더 있어. 응. 이런 남편, 싫어. 친구 같은 남편. 아, 싫지 않지만. 머리 감았어. 되게 장난꾸러기 같다. 되게 신났나 봐. 냄새 됐나? 오, 과감해. 과감해. 오.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 대박. 오프닝 결합을 제주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휴, 어휴, 찍지 마세요.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나는 지금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주도에 왔는데. 어, 저희 뭐 하는. 어, 왔어. 어휴, 오늘 봉투가 좀 크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주차장 B구역으로 이동하세요. 주차장 B구역? 버스 전용 주차장이었어요. 관광버스? 거기에 B2B 멤버들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둘만 타기에는 버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고 계신 이분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나. 아, 진짜. 저 차인가? 그래, 우리 버스 탄다니까. 단체 관광버스? 안 돼. 특별한 호니모니라잖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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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뭐 들고 계시는데? 유! 어? 잠시만, 무서워. 유 신혼여행 환영합니다. 어? 야! 우리 차? 우와! 우와!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로요? 아니, 이거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두고 계시죠?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차야? 내가 수영아 신발 벗고 타야 돼. 진짜 많은 걸, 이거. 이게 차야? 대박! 뭐야? 우와, 이건. 우와! 대박! 이야! 빠, 빠. 빠, 빠, 빠. 우리한테 이런... 이거 노래방 같아.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쫙 뻗을 수 있다니. 아니요.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근데 뭔가 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저기 있는 거 묶어드리고 있어. 이건 뭐지? 오! 이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긴 차는 처음 봤어요. 아, 이번 여행은 좀 제대로 된 신혼여행인가 봐. 아쉽기도 하고. 되게 설렜던 것 같아서. 꽃보다 난 것 같아. 나 육잔디. 왜 또 잔디야. 잔디를 해도 내가 잔디지. 나 조준표. 조준표? 내가 잔디 할 거야. 조준표 육잔디라고? 응. 육잔디. 너 이런 거 다 봤어? 아니?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저 팀에 진짜 할 수가 없네. 사모님. 사모님 여기 보세요. 오! 사모님. 너 이거 털, 응? 오빠한테 이렇게 값 묻히셔도 되는 거야? 어? 고양이야? 고양이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애교가 그냥. 사모님이 낚시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진짜?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취리로 계속 같이 다녀. 왜? 넌 해적하게 될 거야!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오빠한테 안겨? 하하하하 너 왜 이렇게 일부러 막, 어? 별로 흔들리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거든요. 에이, 귀여워. 자석이 있나요, 여기? 뭐 이렇게 쓱쓱 까네. 오! 아, 근데 저 배 멀미 날까? 어, 배가 많아. 어, 배가 많아. 보기만 해도 멀미 나요. 어, 보기만 해도 멀미 나요. 기현아, 빠질 것 같아. 나 진짜 넘어가서 빠지잖아요. 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그냥, 우리 놓고 놀자. 안 돼, 추워. 난 하지만 물에 빠지기 전에 사랑에 먼저 빠졌어. 아, 뭐야! 어, 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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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 바다의 왕자. 그녀는 해변의 여인. 조이 씨, 약간 멀미는 안 와나 보다. 약간 멀미 온 거 같은데? 멀미? 아니. 안 성중이야? 뭐 고민거리 있어? 뭐 고민거리 있어? 오빠한테 다 말해, 너? 있어? 아니. 에휴, 저기 착착 안긴다. 아, 저는 배를 타고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아, 나는 원래 배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파도가 심해지니까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오빠는 아무 붙지도 않아 보여서 되게 신기했어요. 간다. 하나, 네네. 왜 안 물어? 입지로 왔다. 왔어. 뭐야, 걸린 거 같은데? 갑자기 그니까? 뭐가 있어, 무거워. 오? 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가가. 우럭이에요, 우럭. 우럭. 육성재. 대박! 눈 튀어나온 거 봐! 이리 와봐 귀여워 이런 거 맛있는데? 득템, 득템 우와, 왜 이렇게 커? 아이 귀여워 얘 어떻게 먹어? 왜 못 먹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엄마!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야 재밌다! 빨리! 아 근데 아... 아 막 큰 거 잡고 싶다 1m 막 이런 거 1m 난 고래를 낚을 거야 제발 이번에는... 왔어? 어 왜 이렇게 잘 잡혀? 나 잡힌 건가? 아 이거 너무 쉽게 잡히는데? 얘 왜 이렇게... 이거 어떡해요? 왔다 왔다 이야 정말 잘 잡니다 뭐 큰 거기를 이리 잡아요 이게 큰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큰 거죠 이거 야 수영아 너도 왔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돼서요 이게... 바닥에 걸렸던 모양인데? 바닥에 걸렸다고요? 하하하 그래 걸렸어 알지 에이... 수영아 오빠 봐 오빠 이거 봐 하하하 아 얘 왜 이렇게 커? 또 내가 걸렸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영아 수영아 오빠야 어? 자리가 좋은 거 같아? 고영아 아닌가? 자리... 자리 바꿔서 해봐요 아 진짜 나 엄청 큰 거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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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까지... 아니 소질 있는 거야 그대로 감사도 됐죠 사장님? 예예 믿기 있으니까요 수영아 아 뭐야 자꾸 왜 물어... 물어... 하하하하 아 진짜... 수영아 오빠야 어? 오빠 껴줄까? 하하하 하하하 오빠는... 오빠는 믿기까지... 믿기까지 뽑아서 그대로 내리면 된대 하하하 간다 또 걸렸어? 진짜 잘해 깜짝 놀랐어 멋있다 꼴탱이? 아따 쪼꼬맛다 애기 이만해 하하하 사장님 뭐야? 얘 놔줄까요? 예 그러세요 너가 놔줄래? 하하하 안녕 잘 가 에이 잘 간다 오우 아 진짜 잘 잠네 오 공격적이야 아따가 아따 아따 우와 우와 와 많이 잡았네 뭐야 뭐야 백허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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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는 거야?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귀여워 아 어떡해 너무 예뻐 뭐가 예뻐 어? 아 이 놈의 물고기 시키들 자꾸 먹이만 먹고 미안해 이 놈의 물고기 시키들 이거 봐 괜찮아 오빠가 잡은 걸로 먹자 어어 어어 아유 어떡해 아쉬워? 왜 안 잡혀 나한테 아 그지 이걸 감아야지 수영아 감으라고? 딱 하고 감아 됐어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낚싯대 끝을 보면은 툭툭 친단 말이야 응 그때 확 툭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걸려있어 어? 어? 또 잡아 야 뭐야 육성재 너 면 잡네 누면 나 어 얘 근데 좀 크네 계속 감아봐 뭐 잡혔는데? 어 거기 물었어요 뭐 잡혀있는데? 안돼? 거기 물었어요 어? 하하하 하하하 언제 물었대? 하하하하 어? 조희야 응? 오빠 같지? 지금은 좀 오빠 같네 하하하하 와아 네 멀미 하지 지금 응 그렇지? 어يف 아기 멀미도 하고 후오 아아 아기 아기 안으나 멀미도 하고 수영아 헤어 그 자리에서 야 저게 진짜 맛있다는데 내가 너는 안 굶겨 하하하 비엽다 와 맛있겠다 크흡 수영아 어? 어? 와 기가 막히겠다 저거 먹을 꿀맛이지? 바닥 위에서 와이프가 먹여주니까 맛있지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누나 어떡해, 진짜 맛있어! 이게 우럭이었나? 나 우럭! 우! 이게 내가 잘할 줄 알았다 놀래게! 이게 진짜... 오빠, 그러면 얘랑 같이 먹어봐 해를 라면에 싸서 먹는데? 아, 그것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 저 교위에서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행복을 맨다 혹시 오빠가 전생에 어부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 놀리도 안 하고 물고기도 되게 잘 잡고 되게 안심이 됐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제는 너무 이제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저한테 맞춰주는 게 가끔 보여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너무 이뻤어요 애기 뭘 믿어 와우 하하하 필리 avete